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연말 파티는 역시 파스타? 치킨, 회, 떡볶이 다시 말해봐 치킨, 회, 떡볶이 치킨, 회, 떡볶이? 응 너무 별로야? 치킨, 회, 떡볶이? 이제 한 번 더 봐 치킨, 회, 떡볶이? 너무 좋아 별로야? 치킨 여긴 치킨 먹고있다 그러고 여기 또 회 먹고있다 했으니까 내가 먹고있다 치킨, 회, 떡볶이? 치킨을 뺄까? 응 회는 죽어도 안 돼 아니야 먹건대요 아니야 치킨, 회, 떡볶이 시켜 먹고있으면 남길 텐데 괜찮아? 근데 오늘 연말 파티하는 날인데 4시에 먹었어 미안한데 아니야 난 배고파 이러면서 제일 많이 먹을 거야 일단 언니 그냥 확 확 하면 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냐? 내는 거냐고 내는 거냐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? 바로 딩동 딩 12월 딩동 짱 12월 28일 저는 방수모 밀리언 팝업을 하고 왔고요 오늘 레바는 공연도 하고 왔어요 공연도 하고 어머나 아우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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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너 진짜 찬다 너 이거 해왔어? 장난이야 이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일이야 상처가 안 돼 우리랑 노는 게 일이야?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난 쉽지만 아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는데 아유 이거 묶는 거 같아 언니 오늘 손톱도 없는데 아 나 이거 잘 칠자고 벌써부터 글러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 잘 칠자 언니가 너 마무리가 됐죠? 전 귀엽지 않아요? 해피 뉴 이열인데 해피 뉴 이열가 아니라 해피 뉴 이열 바람이 다 빠졌어 맞춰보기 해봐라 왜 부른 줄 알아요? 언니가 와일로 왜 부르고 있을까? 아 싫어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에요? 그 언니 안 풀어도 될 거 같지 않아? 아니 자르자 아니 안 찰르고 그냥 이렇게 날면 안 돼? 귀여워 귀여워 응 귀여워 귀여워 응 귀여워 나 못 찾겠어 나 못 찾겠어 나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여러분? 10시 51분이거든요? 저 오늘 삼각깃도 화답게 안 먹었어 진짜 너무 고파 형이랑 너무 고파 죽어버릴 거 같아 통화 중이 오고 있는 거겠네 아 통화 중이야 나 지금 배가 너무 우리 음료수는 없나? 우리 유튜브 할 텐데 밑에 페이지 없어? 오 좋다 근데 카프리에서 지금 통화 중인데요 아 프리야 프리야 너가 지금 통화할 때가 아니야 음료수 사 음료수 사가지고 제로로 어 제로? 우리 다이어트 하니까 제로로 비록 떡볶이는 시켰지만 다이어트 하니까 다이어트 언니들 지금 몸매관리를 해야되니까 제로로 사 배가 고파서 돌아버려 프리야 빨리 와 왜 안 뒤에 와 근데 김밥 먹었어요 한 끼 난 삼각김밥 하나 아 진짜 그래도 우리는 닭갈비 먹었다 애들 진짜 배고프겠다 빨리 와 프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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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 전에 벌써 저 김밥을 끝내버렸어 나 이 습관적인 말인가? 어 어? 맞다 맞다 웰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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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워홈홈 네 아 워홈홈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느꼈어 초대했는데 택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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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은 파자마 파티 하기 직전이고요 파자마를 각자 가지고 왔고 뽑기로 어떤 게 걸릴지 몰라요 각자 가지고 온 잠옷을 입으면 됩니다 렌담 파자마 게임 시작 이거 자기가 가져오면 자기가 걸릴 수도 있어요 아 제발 아 싫어 아 진짜? 나 싫어 하나 둘 셋 아 셋 둘 둘이 이렇게 서로 거 걸렸고 이렇게 서로 거 걸렸습니다 아 야 뭐야? 아 아 아 근데 지금 화낭이 되게 어려워 야 야 너무 띄우고 아 이번에 파자마는 원래 편해 멘트 아니야? 이거 완전 편해 아 아 아 뜯지마 나 언니가 언니가 걸렸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편해 아 아 아 근데 나는 약간 내 컨셉 가와 응 내 거 걸릴 사람은 약간 무한도전의 정영돈 스타일로 아 아 아 아 아 아 내 핏도 되게 고려했어 되게 찌질한 핏 누구세요? 5 6 아 아 아 아 이건 제가 실제로 가끔 이 입는 입어요 아 아 아 아 오늘 홈파리에 때문에 오케이 그 자리 아 아 이쁘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쁜거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먹어야 되지 먹어야지 아니 아 귀여워 뭐야 나 오늘 샀어 이거 그잖아 다 했었고 네 맞아요 뿅 괜찮아요 나만 너무 기회로 나 사라 자 먹자 나 어떡해 바로 먹어 바로 먹어 난 트로트 파티 우리의 파티 파티 투나잇 대떡 로제 떡볶이와 우럭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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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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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처 허니컹보 아직 안 맞춰네 우르푸르푸르 진짜 멋진다 아 멋진다 레츠고 합시다 레츠고 합시다 구애자에요 먹으려고 모이는 거잖아 맞아 짠 짠 고생하셨습니다 하피 뉴웨어 하피 뉴웨어 하피 뉴웨어 하피 뉴웨어 하피 뉴웨어 하피 뉴웨어 그봐 우럭이야 우럭이 재밌다 우럭이야 여러분들은 연말파티 때 뭘 드시나요? 우럭이요 오늘 일정이 빠듯하니까 빨리 먹으세요 먹고있납시다 오늘 연말파티 일정이 좀 빠듯하거든요 이거 다음에 뭐하지 우리? 게임이에요 게임이다 또 연말이고 새해를 위해서 각자 서로에게 비싼 선물과 쓸데없는 선물을 두 가지 준비해가지고 선물 장탈전 게임과 또 뭐가 있죠? 베네핏 게임이 있어요 베네핏은 뒷정리 빠지기 면제권 면제권 오직 사회 남은 안 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해서 가위로 이긴 사람이 가위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안 되면 지がとう 가위바위로 아씨 나 오직용에 드루치기 드루치기 명칭 존네 황 파일 십세븐에 아이엠 그라운드 음식 이름 대기 회 일곱 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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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부 3부 저희 댄서인데 지금 춤이 다 있죠? 지금 방금을... 나 어떻게 했어? 아 너무... 2부 제일 쉽네 아니 이거 안 하니까 음식이름 대기 명품은 8 명품은 8 아니... 아니... 맞지? 처음 얘기해봤잖아 왜? 부러져 보이잖아 8, 6, 7, 4 아이안그라운드 음식이름 대기 부렛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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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이 어떻게 해야 돼? 부렛치기 부렛치기 명태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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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줘 라운드 4 아이엠그라운드 음식이름 대기 2부 2부 회 7 회 회 회 명태전 8 명태전 명태전 회 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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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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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불이 너무 열려 아이씨 아이씨 프레젠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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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타에 도라자 언니는 진짜 보면은 이렇게 병뚜껑 이렇게 띡 해가지고 여기 돈 싹싹싹 해가지고 돈을 갖는 그런 게임 유예하는 그럼 게임이 있는데 저희도 돈으로 하기 좀 그렇고 이제 연말 파티 겸 10만원 이상의 되게 공부들한테 주고 싶은 선물 하나하나 쓸데없는 선물 그래서 지금 쓸데없는 선물로 갖고 와볼까요? 두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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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 뭘까? 자석? 뭐야? 지우개다 지우개 지우개 너무 귀여운데? 쓸일은 없다 왜 좋아하는거 야 이력성선 낫지 이 쓸데없는 선물로 해주는 게임을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솔직히 받는 입장에서 쓸데없는 거 봤는데 기분이 안좋게 그런 일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괜찮았었어요 난 착해 저희도 어필한다 아니 언니 근데 이건 착한 거랑 별게 근데 이건 원래 쓸데없는 걸로 하려고 그럼 오우 설빼빼 설빼빼 귀여워 그리고 심지어 설빼를 안해도 돼 그럼 가양이 아니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랑 고양이가 강아지 아니에요 고양이 아니에요 강아지 강아지 목격시킬 때 이렇게 설빼되게 오우 할 때 딱 그래 일단 저는 저도 프롬 다이소구요 짜자잔 오 이쁘다 컬러스톤 조약돌 아니니? 어 언니가 골랐으면 좋겠다 언니랑 잘 어울리래 언니랑 잘 어울리래 그럼 어 언니 자전거 안짱 이거 폭신하냐 이거 1번이 더 별론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너 언니 선택지가 많아 맞아 선택지가 많아 안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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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번이 안 좋다니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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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선물성이 안 나오죠 인성이 나면 빠를 수 밖에 없네 인성이 나면 빠를 수 밖에 없네 자 딱딱 보이세요 레츠고 레츠고 나로도 있어요 오 배씨 선물 배씨 선물 아닌가? 배씨 선물 이건가? 아니예요 배씨 선물 이렇게 아니면 일로 던지지 마세요 다시 한 번 해 다시 한 번 해 아니 이거는 배씨 선물 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해요 빨리 해 언니 같아 배씨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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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 네 샀고 제가 여쭤볼게요 비니? 아니에요 제가 끼고 싶었던 건데 너랑 카풀에서 정말 필요한 걸 또 하나 따로 다른 종류를 샀어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보조 배터리 내가 진짜 솔직히 진짜 이 둘을 생각해서 둘이 걸렸으면 좋겠다는 아 그랬나 그러게 한 거야 대박 이거 진짜 카풀을 진짜 사야 돼 아 강아예요 그거 빈건데 여기가 아 여기 있어 아무튼 별거 없어 보이지만 내가 팔찌거든요 왜 야 야 야 이거 진짜 이쁜거야 아 아 안 참아서 왜 난 이거 왜 내가 하고 싶어서 샀는데 아니 아직 안 참아서 그래 그냥 보기만 했어 야 근데 왜 진짜 너 이거 진짜 에이 서주 나 진짜 랜절로 나왔어 어? 서주 나왔어요 언니 감사합니다 이거 광주콘때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간다 이제 편안하게 던져십시오 어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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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야 칭찍해야지 감사합니다 아 저거 쉬어 언니 저거 맞지 이거 머리 이런거 달려 이거 솔직히 이거 됐어 이거 했어 지우개 좋아 언니 제 선물 가져와 언니 잘 어울리거든 야 저희꺼 어떻게 가 나도 가지고 싶어 나 언니 그러다 낯간다고 아 해봐요 야 솔직히 비기까지가 나 아니야 언니 근데 저거 봐봐요 아니 근데 적당히 하면 나로 선물 가져갈 수도 있어요 칭찍하면 진짜 이쁜데 칭찍하면 진짜 이쁜데 이거 봐 이거 먼저 하는 사람은 차이가 야 그렇게 비웃더니 그러니까 벌받은 거야 벌받은 거야 자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 나도 한번 나왔어요 비싸서 아 진짜 진짜 아 이건 진짜 아 아 어 에스티로드 갈색병 야 이거는 나도 비싸서 못 산거다 이게 뭔데 갈색병새는 몰라 rencont 세럼 언니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그럼 뭐야 이게lett comme 이게 properties aquesta 나로 언니 짝 어 출렀다 나 렛츠고 15. 쪄르륵 푸환 촬영 validated 일단 이거 감사하고요 이거 그게 뭐야? 너무 패션인데 찢어봐 내 거투 귀여워 아 머리 이거 써가지고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. 잘 어울려요. 잘 어울려요. 귀여워. 잘 어울리는데 이거까지 모자가 됐는데. 폴렉스트. 잘 씻으라고. 첫 과른 겁니다. 궁금해! 뜯어와도 돼요? 뭔데 뭔데요? 뜯어봐도 돼요? 네 편집자분 얘 아까 받았을 때 지금 이런 표정 촬영 진짜 너무 행복해 보는데? 행복해요 어? 귀여워 진짜 애겼다 제가 이걸 또 심지어 써봤는데 너무 귀여워서 선물 받으니까 표정이 밝아지니까 왜요? 야 지웅둑이 잘 어울린다? 네 머리 색깔이 잘 어울린다 제 선물만 남았고요 저 알죠? 진실하냐? 저는 솔직히 선물에 진실인 사람으로 나 나나나나나나 나 나나나나나 나 나나나 아 정말? 저거는 아 애매한데요? 그러면 아 오케이 여기 내가 아 여기 그거 온다 잠깐만 잠깐만 너무 재밌다 이거 화풀이 선물 좀 보러 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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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, 동, 동 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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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정하게 없겠지? 나 나 나 나 나 여기 가봐 이게 저희 제가 생각보다 이런 신발 주머니니까 너무 필요한거죠 여기 참 끼는거에요? 제가 이거 참 하나하나 다 고른거에요? 참이 뭐야? 그럼 여기 끼는거에요? 네 진짜? 나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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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 맞아 아하 야 커플 진다 네 안녕 여러분 짜잔 오늘 왔다 연말 파티 기념으로 선물 증정 다 했구요 아주 치열하게 얻은 선물인 만큼 다들 잘 써줬으면 좋겠지 하이 사실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연말 파티 하자고 이렇게 오래 계획한게 아니라 진짜 어제 엊그제 우리 연말에 놀자 이러면서 갑자기 하게 된거여서 사실 선물을 오래 고민할 시간을 못 주기도 했어 맞아 많이 없었어 맞아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솔직히 우리 고생해준 멤버들 너무 고맙다 고맙다 연말이다 우리 2023년도 수업하러 아주 꽉 찼었고 너무 고생했고 맞아 고생했고 그럼요 이제 우리 2023년에는 또 달려야 할 또 새로운 의미를 또 찾아가면서 오늘 또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레바반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내년의 돈 일단은 이 선물 3개 다 감사하구요 멋지게 든 줄 알아요 오 야 웃잖아 진짜 선물 보자 3개 다 받았어 3개 다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지 이번 주 일요일이며 12월 31일이거든요 맞아 그렇죠 정말 올해 너무 알차게 잘 말했고 올해 너무 알차게 잘 말했고 올해 너무 알찼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행복한 연말이고 저희 2024년에도 저희는 뭐 변함없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열심히 하는 레디반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탁해요 부탁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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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